무우 선물 만들고 이사뿌리기간데 문지기 넉백에 뚝 까맞은 제꺼 공략보셨으면 그렇게 안하셨을텐데 저도 문지기가서 완전 뚝 까맞고 왔거든 페이스44님 어서오세요 채팅치는거 페이스님 처음 봤네? 그지? 아 안봉님 이제 이삿불리게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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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왜 한마리 야 왜 한마리나오냐 야 왜 한마리나오냐 뭐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얘 전투개 깨 이번엔 새로 리모델링된 전투퀘스트 한번 싹 봐주면서 얘 전투개 깰까 아 퀘스트 퀘스트 오케오케 오케 퀘스트 퀘스트 퀘스트부터 갑시다 오케 아 그러니깐 근데 생각해보니깐 격수용이라도 옳채찍는데 어 음 빨래들개드라구 하여튼 내가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서 빨래 죄송합니다 음 이건 아니었어 이건 아니었어 미안해 미안해 음 거센 격려들을 해주시는 어 BJ가 드물지 사실 음 오케 배꺼 두고 이걸 두네 신기하다 야 귀한 부적을 주는구나 야우 야우 이 분은 이렇게 귀한 부적을 주네요 퀘스트 부장이 많이 좋아졌네 어 지금 괜찮아졌지 화면 괜찮아졌지 어때요 어 많이 편해졌다 지금 괜찮아졌지 음 저기 그 저기 뭐야 녹화 파일이 잠깐 잘못되면 그렇더라구요 야 저기 창 아니 내 방송에서 막 저는 엘지간한거 다 받아 넘겨줘요 음 나는 십선비자라는거 싫어하기 때문에 다 받아 넘겨주는데 거상을 욕하는거 난 싫더라구 진짜로 어 이거 공식이야 이거는 음 일단 기본에 기존에 있던 초보 유저들 한번 싹 훑어준 다음에 어이구 그랬쪄요 오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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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었쪄요 하면서 이제 싹 위를 보는거지 예 고런식으로 음 아 우리 동양가님 어서오세요 음 그럴 때 있으면 너도 쓰지 좀 너나 쓰지 예 그대로 난 서있을 것 같다 까타 내 기억 아 근데 초보자분들이 진짜 하기 쉬워졌다 와 근데 지금 여러분들 제가 퀘스트를 깨다보니까 느낀건데 와 초보자들 너무 하기 쉬워졌다 아 너무너무 좋다 이거 퀘스트만 따라가다보면 저절로 어 거상에 적응하게 되는 너무너무 2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